안녕하세요. 역선입니다. 오늘은 스쿨푸드에서 길거리표 떡볶이, 모짜렐라 스팸 계란말이, 중동양념 순사시킨, 참여하겠습니다. 사이다. 저 밥 맛있습니다. 기쁘죠?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오랜만에 스쿨푸드 먹어볼게요. 스쿨푸드에 얘가 유명하죠.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되게 고급스럽다고 하잖아요. 겉냥은 떡볶이 맛인데, 매콤하고 양배추 맛이 강해요. 양념치킨 한 번. 양념치킨 한 번. 양념치킨 한 번. 양념치킨 한 번. 양념치킨. 대칸이 스쿨프당 아닙니다. 진짜 학생들이 딱 좋아할만 저 어릴 때 그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해야 될까? 그렇다고 맛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. 학교 앞에서 파는 그 맛을 찾을 때가 있잖아요. 핸드소스 찍어 먹으면 스쿨프당 먹었는데 이건 진짜 꼭 먹어야 됩니다. 핸드소스는 진짜 맛있어요. 레몬향이 엄청 강하네요. 마요네즈 소스가 엄청 어색해 근데 돈이 많이 다 날들기도 해요. 낙지게 cayenne 버터가 엄청 많이 aller 이렇게 먹는 나라에서 떡볶이가 매워지지 않나요? 닭볶이가 매워요 와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너무 맛있어 벌써 먹어야지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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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매워 매워 다시 먹어볼게요 씹어볼게요 이거 괜찮죠? 이거 괜찮죠? 이거 매운데? 땀 날려고 해! 아직 한 잔 고추냉이를 먹을 수 있고 진짜 맛있음 이렇게 맛있었어요 겨울은 조금 이상한 맛 마요네즈 뭔가 엄청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음 진짜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게 맛있었어요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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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들어가면 되게 부드러운데 갑자기 버터의 은은한 향이 입에서 쫙 퍼져요 되게 고급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문제에ou 너무 비하자 이거 어디에 swog&저inter